열등이를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열등이를 보는 수치, 열등이를 수치 주는 내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고 열등이가 두렵다고 버리면서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열등이 아픔으로 저절로 들어가요. 아픔으로 들어가 보면 열등이가 그 아픔이 더 이상 열등이하게 느껴지지 않고 싫지 않아요. 거부감도 안 들고 아프게 느껴지면서 사랑이 느껴져요. 아우, 얘가 얘를 왜 미워했을까 열등한 나를. 얘도 사랑인데 이렇게 느껴져요. 열등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은 엄청 엄청 마음을 무서워하거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다 마음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제일 두렵냐면 열등이. 아, 그거 보려고 그러면 미치겠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죽거나 내가 잘못해서 식구들이 다 힘들어지거나 뭔가 열등에서 제대로 못해갖고 폭망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픔으로 들어가나기가 드물어. 막 화를 내잖아. 쟤 왜 저래, 쟤 저거 미쳤나 막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아픔으로 못 들어가요.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워. 그래서 아픔으로 들어가기는 커녕 두려움도 못 느껴. 그리고 화를 내. 그 두려움을 다 죽여버려. 살기.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자기 열등이를 보는 게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그 열등이가 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인정 못하고 대신에 살기 써요. 열등이 올라오면 막 찾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살기 쓰지. 그래서 자식들이나 누가 남편이나 부인이 열등한 모습 보여주면 그거 아픔으로 안 들어가. 자식이 꼴찌에서 왔어. 성적 꼴찌야. 그러면 그걸로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아픔으로 들어가주는 부모가 별로 없죠. 화내잖아. 자기 모습이니까. 특히 자식은 자기로 투사돼요. 자기 열등이로. 누굴 때리고 왔어. 그걸 보고 아우 니가 너무 아프구나 이런 부모 별로 없어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러죠. 그 열등한 모습. 막 가해하자의 그 열등이의 아픔을 보면 그걸 자기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 그 모습을 보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등이 보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떠버려. 이때.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등이는 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여러분만 그렇게 무능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 못 받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하고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해야 돼. 그걸 보는 수치가. 그걸 보는 열등이 보는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해줘. 그러면 더 이상 열등이가 열등이가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버려서 열등이가 된 거야. 그럼 왜? 그 열등이 마음 버리니까 열등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네.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싸워. 싸울 때 무기력이 올라오는 거야. 마음하고 싸우면 힘이 없지. 기운도 없고 그때 약자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다 낭비하니까 싸우는데 마음을 허용 못 하는데. 고집부리는 애고 이게 열등이에요.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열등이라고 생각한 마음. 열등이라고 생각한 마음은 뭐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마음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월하다는 마음은 집착을 해요. 미움은 열등하다고 버리고 사랑에 집착하고 공부 못하는 마음은 열등하다고 버리고 공부 잘하는 마음에 집착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 다 버리거나 집착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려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스럽다고 미워하면서 수치죠. 이게 열등이지 마음 자체가 열등한 마음 따로 있고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 인정 안 한 열등이를 지금 청산하려고 삶 속에 자기 직장도 잡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 열등이를 안 보면 자식을 통해서 봐요. 그 나를 나라고 인정해야 되고 열등이가 두렵다고 절대 그 두려움 안 들어가서 난 두렵지 않다고 고집부리면서 두려움 인정하는 그걸 봐야 돼. 열등이를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열등이를 보는 수치 열등이를 수치 주는 내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고 열등이가 두렵다고 버리면서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열등이 아픔으로 저절로 들어가요. 아픔으로 들어가 보면 열등이가 그 아픔이 더 이상 열등하게 느껴지지 않고 싫지 않아요. 거부감도 안 들고 아프게 느껴지면서 사랑이 느껴져요. 아우 얘가 얘를 왜 미워했을까 열등한 나를 얘도 사랑인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될 때까지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해야 되거든 열등이 보는 삶 속에서 그걸 봐야 돼.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내가 수치가 올라오고 어떤 모습 볼 때 가장 내가 두려운 거야.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거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열등이가 뜨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 공부 못한 나 나가 두려운 게 아니야. 공부 못한 나를 보면서도 걔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 공부 못하는 나를 그 열등이가 두려운 거야. 돈 못 버는 나 사실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돈 못 버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미움받는 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받는 나가 떴는데 사람들이 날 다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어떻게 사랑받을게 해줄 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봐. 할 수 있는 게 있나.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건데 그걸.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막 바라가라고 안 받아들이려고 막 별짓을 다 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한 번 미움받으면 그 미움을 받아들인 수밖에 없는 거야. 미움을 안 받고 그 잔을 피해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애고는. 그게 열등이야. 모두 열등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받겠다고 미움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는 걔가 죽어야 돼. 걔가 열등이라 이 말이야. 미움이 열등이가 아니라 미움은 절대 안 받게 해서 사랑만 받게 해서 고집부리면서 안 받으려는 그 아기가 열등이야. 고집부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미움만 받지. 미움 안 받게 해서 고집부리만. 받을 때까지 계속 올 거니까. 여러분 옳고 그러면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 미움받. 여러분이 누굴 미워할 때 걔가 잘못해서 미워하고 잘해서 이뻐한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잖아. 그 아기를.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이뻐.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하잖아. 아무리 잘해주고 그래도 미워.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여러분이 미움이 뜨면 아주 희한하다. 그냥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애교를 떨어도 그냥 미워. 그러면 이미 미움이 뜬 거야. 아 미움이 뜨니까 좀 쳐자빠져 있지. 왜 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움이 딱 내려가고 귀요미가 뜨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응? 해라엄마 미워? 이래도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 중에 귀요미들은 엄마 미야. 이래도 귀엽잖아. 그치? 미움을 써도 귀여운 거야. 그걸 갖다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미워해.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존재가 그냥 미움이 떴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거냐. 제발 빨리 받아들여. 거기서 시시비비하면서 난 잘못도 없는데 네가 왜 나 미워해. 넌 잘못했지? 미움 쓰거나 또는 나를 미워하면서 똑바로 해. 너 왜 미움받을 짓을 해. 막 이렇게. 누구 탓도 아니야. 그냥 미움이라는 마음이 떴는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제발 인정 좀 해. 그냥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인정은 뭐야. 미움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야. 내가 지금 미움 떴으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하고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아파하는데도 나를 바꿀 수가 없지 내가. 내 열등이가. 그치? 미움 안 받을 길이 없지? 그러면 두렵잖아. 두려워 안 두려워. 내가 나를 구원 못해.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청산이야. 근데 여러분은 미움이 뜨면 절대 안 받으려고. 미움을 느낀대요. 가서 참외방 가서 막 풀어. 미워 미워 미워. 그래서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 옳고 그름으로 설득해 상대를. 얘 나는 너를 좋아해. 너 왜 나 미워하니. 암만 설득해봐 되나. 끝나지가 않아요. 미움을 인정해야 끝나. 미운 나를 그냥 인정해버려. 나를 그렇다고 해서 미운 나가 잘못됐다고 너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스럽게 행동해야지. 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미움과 사랑은 똑같아. 그냥 미움받는 나가 있는 거야. 걔는 나쁜 애도 아니고 열등한 애도 아니고 그냥 미움이라고.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냥 미움받으니까 아파. 그럼 여러분 사랑받으면 안 아플 것 같아? 아파. 사랑받아도 아파. 왜? 사랑받을 때 아팠어 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 어때요? 부담감이 생기지. 사랑받은 만큼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 아프지. 그리고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 엄마보다 날 사랑해. 좋기만 할까? 엄마한테 미안해. 뺏는 것 같고. 아파. 사랑도. 그리고 사랑받으면 아파. 언젠가 날 버리고 가겠지.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날 배신하면 얼마나 아플까. 나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아파.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라.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쟤는 나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아기들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런 아기들이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는 줄 알아 여러분?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딱 이렇게 버리고 가. 조심해야 돼. 너무 그래.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아기들은 뒤돌았을 때는 장난이 아닌 것이야.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 한동안은 내가 사랑한다는 아기들을 가까이 안 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몇 번 당하고. 달려들어서 사랑한다고 막 집착 쓰는 아기는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힘들어지면 버리지. 지 혼자 집착해. 그러다가 지 혼자 힘들다고 확 버리지. 괜히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안 아픈 게 없는 거야. 안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어떤 마음도 다 아프고 두려워. 그래서. 그래서 빨리 인정해야 돼. 사랑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마. 얘가 언제까지고 날 사랑할 거라고. 이 사랑이 버림받았을 때 아퍼 안 아퍼. 아프지. 그리고 걔가 날 버릴 때 내가 손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사랑받아도 아픔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 그게 인정이에요. 그냥 사랑받으면 사랑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미움받아도 그냥 인정해. 또 오지게 미워하던 아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날 너무 사랑하게 돼요. 또 뒤집혀갖고. 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든 마음을 대할 때 자기가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열등해서 이 걸 피해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벌써 미워하고 수치 주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괴로움은 계속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 그게 청산하는 길이야. 왜 안 받아들이고 시시비비하면서 나는 잘했느니 잘못해. 잘잘못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헤라엄마는 다 맞는 것 같고 다 이쁘고 심지어 헤라엄마 맘대로 해. 막 이래. 근데 헤라엄마가 한 번 꼴비기 싫잖아. 그러면 다 싫어. 여러분은 그 경험 안 해봐서 미움뜨면 어때. 엄마 아빠 하는 짓 다 꼴비기 싫고 자식들 다 꼴비기 싫잖아. 그치. 애가 잘해준다고 뭐 엄마 갖다주는데도 막 때리잖아. 엄마들이. 화풀이하고. 미움이 떠서 그래. 사랑이 뜨면 어때. 애가 좀 삐죽삐죽해도 그냥 다 받아주잖아.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두렵지. 그 두려움 인정해. 그게 내 열등이야. 모든 애고는 열등해.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 이 마음이 제일 두려운 존재지. 이게 뜨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역 같은 데서 얘기하는 삼재가 꼈어요. 이게 뭐야. 마음 파동이 미움 파동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미움 파동 몰려올 때 어때. 반항질하지 말고 자빠져 있어야 돼. 가만히 미움 받고 잘못됐어요. 삭삭 빌고 아픔 느끼고 여기서 머리 치켜들고 너 미워. 막 이러거나 나 공격하고 이러면 더 점점 커지는 거야. 미움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때 빨리 미움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는 두려움 느끼고 아픔 느껴야지 거기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고 미움 안 받으려고 하면 계속 받게 된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이 미움 썼다가는 이게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인의 자세고 그래야 삶이 괴로울 때도 스무스하게 지라.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요새는 그런 분 없겠지. 예전에는 아기들이 마음 공부하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 아픔을 안 겪는 줄 알아. 다 겪어요. 인생은 다 부침이 있어.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대신에 마음 공부를 하면 그거를 멋지게 돌파해. 딱 받아들여. 아픔을.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인정하면서 멋지게 돌파해서 빠져나오는 거고 마음 공부가 안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해. 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불평불만 미움 쓰다가 인생이 골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지. 헤롱마는 헤롱마가 아픔이 없어서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야. 아픔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세상은 아픔이 없으면 사랑도 없거든. 아픔이 없어 봐. 이별이 없어 봐. 사랑이 아름다운 거야. 이별에 아픔이 있으니까 사랑이 아름답지.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아름답지.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무섭다고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 자 지금부터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사람 어떤 염라대왕인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랬어. 아가야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살 수가 있어. 너 그거 원하니? 여기 불로장생의 묘약이야. 주면 여러분 마실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 삶이 아름답겠어? 지긋지긋해서 아마 이럴 걸 제발 죽여달라고 그때는 한 몇백년 살고 몇천년 살면 와서 그럴 거예요. 제발 죽여달라고 항상 아픔을 항상 아픔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은 삶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남자는 여자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여자는 남자가 있으니까 아름답고 근데 그게 서로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야. 까시같지. 그 아픔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열등이를 열등이를 피해갈 길이 없어. 없는데 피해갈 길이 없는데 그게 어리석음이지. 피해가려고 절대 안 당하려고 한단 말이야. 고집부리고 그러다 화를 당하는 거지.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제 말 알아듣습니까? 모든 애고는 그래서 깨달음의 맨 마지막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소멸되면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려워. 마음 보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애고는 마음이 여기 있다면 이 밑에 노예로 사는 거야. 마음의 노예로. 두려움에 떨면서. 이 마음을 인정하는 방법은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 이 두려움 느끼고 그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 그때 이제 그 마음과 평등해지는 거야. 마음과 완전히 마음을 다 인정해서 평등해지면 그때부터 마음 위에 있는 거야. 신성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애고는 다 열등이기 때문에 마음의 종으로 사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마음이 인정 안 해서. 열등이란 그게 열등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떻게 그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그게 열등이지. 그 열등이의 아픔을 봐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몸뚱이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열등이가 있어. 열등이의 아픔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안 볼 수는 없고 그 마음을 보면 다 두렵고 아프지.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강의 들을 때는 다 이런다. 근데 일상생활에 가면 어때? 누구한테 미움받으면 너한테 미움받아서 아파. 이 미움보는 게 두려워. 이렇게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너 왜 다 미워하니? 어? 이렇게 나가요. 미움 쓰잖아. 같은 미움이 공명해서. 아니면 참으면서 자기를 야 똑바로 해. 넌 왜 미움받아. 하고 나한테 미움 쓰거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미움질을 해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걸 알지? 몰라. 그럼 일부러 미움질했어? 알잖아.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아프지. 미움받으니까. 하지만 상대를 볼 때는 상대는 일부러 그런다고 자꾸 느껴. 그렇지.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상대도 나랑 똑같아. 누가 미움줘서 미움받고 싶어. 사랑줘서 사랑받고 싶지 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미움을 하도 인정 안 하니까 지 멋대로 날뛰어서 미움이. 여러분이 인정 안 한 미움은 지 멋대로 날뛰어요. 미움질을 막 해. 원치 않는데 아무 때나 올라와서 하고 나서 알아참. 어? 내가 미움 쓰고 나 하면 상대가 미움을 쓰거든. 그때 아 내가 미움 썼구나. 그때서야 알아맞죠. 항상 그렇지. 그렇지? 그 미움 받을 때 아픔 느끼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고 두려움 느끼고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두려움 나라고 인정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싸움부터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애고의 그 슬픔이야.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사랑만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애고의 슬픔이지. 여러분 삶은 한마디로 요약돼. 여러분한테 오는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괴로움. 아무리 돈 많고 출세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마음이 올라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해서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열등감과 이 두려움과 이 수치를 어떻게 못해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다. 그 마음 보는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거든. 그리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뭐 하나 실속 있는 사람이 없어. 맨날 자기 마음을 인정 못하니까 맨날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럼 이래. 눈 보고 누가 그러면 죽어 그냥. 죽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만 맨날 죽고 싶다고 남 괴롭히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야. 잘못하면.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살면서 죽고 싶지? 자 근데 죽고 싶은 마음만 있어?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있지? 죽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도 큰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다 인정 못해서 살을까? 죽을까? 살을까? 죽을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인정해. 그럼 살고 싶은 마음 올라가. 그것도 인정해. 그래서 살아. 그래서 자 한마디로 열등이 요약해 줄게요. 열등이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 자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게 열등이야.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사는 사람. 사는 게 두려워서 죽는 사람. 이게 열등이야. 죽어도 내 자의 의지를 갖고 아름답게 죽으면 그건 열등이가 아니야. 근데 사는 게 무서워서 죽어버려. 자살해. 열등이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열등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내가 좋아서 하고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거 그게 우월이야.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내 환경이. 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 마음은 지 꺼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내 삶이 아름다워서 살고 싶어서 살아야 돼. 재미있어서 살아야 돼. 벌써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살면 삶을 산 게 아니야. 고행이지. 다 그렇게 살잖아. 두려워서. 굶어 죽을까 봐 직장에 나가. 때려쳐 그냥. 내 직장의 의미를 모르고 다니려면. 내 직장에 사는 어떤 이 일이 세상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일하지 않을 바에는 관둬. 그냥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접시 닦기를 하거나 그게 난 거예요.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똑같이 저를 대해도요. 저한테 버림받. 제자가 여러 명이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마음껏 도인인데 그걸 모르겠어. 해로엄마한테 버림받으면 두려워요. 두려움에 의해서 저한테 순종하고 굽히는 아기가 있어. 이건 참이 아니야. 그게 애고거든. 근데 해로엄마를 보면 기분이 좋고 너무 사랑해서 날 따르고 순종 안 나게 했어. 그건 진심인 거야. 진짜 내 제자 참 제자인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남편이 무서워서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무서워서 한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어. 그래서 했어.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나봐. 근데 두려움에서 안 하고 싶어. 사랑해서 하고 싶지. 그치? 근데 자꾸 올라오네. 이놈의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왜 올라올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 패대기 치고 그 열등이가 두려움을 인정 안 해줘서 나쁘다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두려움을 인정할수록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그러진 않아. 해로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건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에 의해서예요. 나는 내가 이뻐야 사랑해줘. 그래서 누구 두려워서 내가 제일 사랑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봐 사랑해. 그거 없어. 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그건. 그거는 공부된 사람은 다 그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하지. 유세 떨면서 하지 않아. 여러분 아이들 중에 유세 떠는 아기들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 인생 위해서 하지. 엄마 아빠한테 막 협박해. 나 공부 안 한다. 그럼 하지마. 그렇지. 누구 위해서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회사 가서 부장님 사장님한테 유세 떨면서 당신이 너 알고 보면 회사의 충성 다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 출세밖에 더 하겠어. 열심히 일하면. 그렇잖아. 유능해지기밖에 더 하겠어. 맞잖아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 가면 출세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사장이 잘 봐서 출세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출세시켜. 그렇잖아. 저도 제자들 보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배우고 그걸 꼼꼼하게 다 이렇게 섭렵하고 유능이가 되면 뭘 맡겨도 잘하니까. 자리에 앉힐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 하는 게 없네. 사랑한다고 걔를 어떻게 써먹나.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 가서 자꾸 눈도 당치고 웃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잘해서 유능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유능이 되면 그냥 사랑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치명적인 열등이야. 오직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매여갖고 가서 사장님 존경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이쁘고 꼬맹이 때나 그러면 귀엽지. 나한테 와서 애교 떨면 그치? 이미 30이 넓으면 과히 예쁘지 않아. 이제 40이 넘으면 이제 다 늙었어.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내가 맡긴 거 잘하고 내 뜻을 잘 알아주고 도움이 되고 이게 예쁜 짓이거든. 그냥 예쁜 짓을 하면 돼. 세상에 내가 주려고 하면서 살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막 나이 50, 60 먹어서도 내가 사랑받겠다고. 그게 그게 열등인 거예요.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거지. 왜 사랑받고 싶어서 그 늙은 나이에도 가서 쫓아다닐까. 윗사람을. 두려우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거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 딱딱 하면서 내 사랑 주려고 하지. 그때 사랑받게 되는 거야. 그 두려움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두려움은 나쁘다고 얼마나 버렸는지 그냥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올라오네. 그래서 삶을 살 때 괴로운 이유는 두려워서 사니까 그래요. 죽지 못해서 하니까. 사랑해서 삶이 재밌어서 살아야 되거든. 그게 사랑이야. 재밌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혜라 엄마 얼굴 보면 인생이 재밌어 보이잖아. 인생이 달콤하고 고소하고 아기자기하고 고소해. 재밌어. 막 이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내천짝 그리고 너무 무서워. 인생이 두려움도 안 느껴서 짜증만 나. 개살기로 그냥 참고 막 우라증이 올라와.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그게 열등이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열등이를 죽이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미움 오면 미움 받고 그렇지? 버리면 버림받고 아픔 느끼고 승진 못해서 열등이 느끼면 그냥 열등이 인정하고 그게 버리는 방법이야. 아픔 느껴. 그러면 사랑이 돌아. 근데 아픔 안 느끼고 두렵다고 그 두려움도 버려. 그 열등이 미움 미움받은 거 버림받은 그 아픔 보는 게 두렵다고 두려움을 버리면 어떡해.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 두려움에 의해서 살게 돼요. 끌려다니면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바보처럼 찌질하게 멋지지 않고 남이 보면 멋지지 않고 찌질하고 본인은 본인도 괴롭고 여러분의 열등이는 그거야. 약자. 내 마음 보는 두려움. 마음을 보는 두려움은 누구나 필연적인 거야. 이거는 인간의 몸통위를 태어난 사람 중에 득도하기 전에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왕이라 할지라도. 다 있거든. 이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바로 짐승성의 수치고 바로 그게 열등이고 바로 그게 원흉인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 여러분이 버티면서 살기고 그게 그게 집착이고 강자한다고 그래서 약해지는 거야. 약자 되고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 열등이는 그냥 두려움이야. 왜 본식 그래. 왜 고집 부려.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어? 사랑 못 받는 나? 못 바꾸잖아.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사랑 계속 못 받고 살 거 생각하고. 두렵지? 두려움 인정해. 아파. 사랑 못 받는 나. 아픔 느껴.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 말하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내가 그 열등이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을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근데 그거 마음 싹 버리고 내가 애쓰면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절대 안 바뀌어. 화내도 안 바뀌고 제발 비려도 안 바뀌고 안 바뀌어. 내 마음을 버리고 하면. 이해됩니까? 자꾸 마음을 찌르는데 마음 안 보려고. 싹 다 버리고. 이해돼요 이제? 그 열등이를 인정 못해서 열등이가 된 거야. 그게 엄청 이상한 거야. 당연히 못 고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들일 때 너무 아프고 두렵지. 이렇게 받아들인. 그렇게 하얘야. 이게 이게. 도가 되는 거야. 타는다. 그니까요. 아프다. ificial 교회 London. 네. 그리고 humano at